소년24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제가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또 대중 분들에게 어떻게 더 오래 비춰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비춰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자는 더맹블랙이라는 기회가 저를 찾아왔고 춤과 노래를 제가 버리지 않고 연기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잘 해내기만 한다면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와 댄스의 매력을 구분짓기는 사실 힘든 것 같지만 제가 받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춤을 처음 저로써 춤을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를 상대방이 저한테 건네주었을 때 눈을 뜨고서 이 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 연기를 정의하자면 눈을 감고서 이 사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되게 애매모호하고 둘 다 예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